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.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나영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. 쉬운 문제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약간 어려운 문제는 내가 실력이 좀 딸린다 생각하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슬기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문제 1번부터 자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문제 1번은 지수에 대한 계산으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맞추는 정답률 그냥 100%짜리죠. 2의 제곱 곱하기 8의 3분의 1승인데 대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유리수 지수에 대한 지수법칙입니다. 8은 2의 3승이고 따라서 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의 3분의 1승이니까 2의 1승이 되었고 얼마인지 바로 확인되었죠. 8입니다. 자 그 다음부터 2번 보겠습니다. 간단한 분수식으로 주어져 있는 수열의 극한입니다. 자 이것은 뭘 이용하죠?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의 극한값이 0입니다. 그래서 주어진 식을 n분의 1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일입니다. 따라서 3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그리고 나누기 2n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그냥 최고차한 개수를 비교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본질은 n분의 1에 관한 식으로 만든다. 따라서 분모 분자를 n 제곱으로 나누면 3 플러스 n분의 1 그리고 n분의 1의 제곱 이와 같이 n분의 1에 관한 식이 되었죠. 분모도 마찬가지로 2 플러스 분모 분자를 n 제곱으로 나눴습니다. n분의 1의 제곱 이와 같이 되었고 0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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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렴하고 남게 되는 것은 2분의 3입니다. 따라서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.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. 3번은 집합에 대한 거네요. 이건 아주 그냥 초등학생 같은 문제죠. a 집합 b 집합이 주어져 있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의 원수가 몽땅 다 b의 원수가 됩니다. 자 1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7하고 a가 있죠. 따라서 7이라고 해서 a입니다. 그래서 그냥 연필 될 필요도 없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.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. 4번 이와 같이 그림으로 주어지고 대응으로서 합성함수 또는 역함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. 자 처음에 3이라고 하는 것이 함수 f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되었는가 봐더니 4로 갔습니다. 그 다음에 4가 또 g라는 것에 의해서 어디로 갔는가 봐더니 5로 대응되었습니다. 따라서 fg로 합성시키면 5라는 값으로 간다. 구하고서는 값은 5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였습니다. 자 그 다음에 5번은 명제에 대한 거네요. 자 p이면 q가 참여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p를 만족하는 것은 몽땅 다 q를 만족하도록 하면 됩니다. 자 조건 p는 x이골 a라고 했고 이것을 q에 대입하면 q의 조건을 만족합니다. 따라서 나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오 a에 대한 2차 부동식이죠. 나를 인수 분해해서 풀면 a 마이너스 4 그리고 a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. 자 a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답은 4인 것을 바로 확인하였죠. 자 이렇게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 문제 풀 때부터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야만이 뒤로 갔을 때 점점점점 더 확실하게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6번은 당함수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1에서 극소일 때의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했죠. 자 이 당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.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소 또는 극대가 되는 점 극값에서 미분 개수는 0입니다. 아 바로 이걸 활용하면 되겠네. 따라서 fx는 x3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라고 했죠. 자 1에서 극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f'x를 구하면 나는 3x제곱 마이너스 a인데 x에 1을 대입하면 0 따라서 3 마이너스 a이퀄 0이기 때문에 구하고 저는 a의 값은 3입니다.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로만 다 출제되면 아주 좋겠죠. 예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.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로만 다 출제되면